해킹의 대전쟁 풀리지 않는 암호는 없고 열리지 않는 복장은 없다 해커를 잡기 위해선 해커가 돼야 돼 그래서 난 해커가 되기로 했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면서 그늘에 있을 건지 양지로 나올 건지 결정해 해킹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화이트 해커 집단 이게 배러홀드의 컨셉 로고 기록까지 삭제를 보면 얘네 아마 주 아니야 우리가 그놈들 치려면 그놈들보다 우리가 더 유명해져야 된다고요 아무도 아니지만 어디에나 있지 Additional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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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